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방에서 듣기 싫은 이성의 노래를 조사하십니다. 그 노래 알잖아. 그래 두 글자. 치즈공. 정치 못 맞으니까 진짜 멋지니까. 정치 못 맞으니까 정말 멋지니까. 정치 진짜 못 맞으니까 정말 멋지니까. 여학생의 경우 노래방에서 듣기 싫은 이성의 노래 1위는 임재범의 고해였어. 고해지.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걸 싫어했을까. 그거다. 정답. 삐삐롬 스타킹의 딸기가 좋아. 진짜 뽑아있는데. 근데 이거 공감이에요. 이 smokė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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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이소라 누나가 자주 부르거든. 노래방에서 제발. 소녀시대의 지. 지지지 지지 지지 descend highly sure. 또 꼴 먹이를 싫지 않아? 또 꼴 먹이를 싫지 않아? 손님께서 좀 신청해! 손님께서 안쓰러워! 아! 아니네! 아니네! 아! 아니네! 이렇게 잘 쓰세요! 걱정 좀! 시스타 19에 이따 없으니까! 좀 불러줘! 시스타 19에 이따 없으니까! 이게 왜 왜? 이게 왜 왜? 이거 아니에요? 얼굴을 띨 것 같은데요? 느낌에? 왕반! 아이유의 좋은 날! 오! 오!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간다! 자! 이겼어! 이겼어! 마지막이래! 이 문제로!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 형인지 보여주... 보여주겠어! 문제 갑니다! 우정에 관한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 진짜 이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이름만 보여줄까요? 광박! 광박! 토마스! 아유! 네? 제로? 쩡쩡쩡! 조나스? 나 조나스 없어 들어왔는데? 조나스 없어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뭐래요? 원제는 브라질옥! 브라질! 브라질 사람이에요! 쩡쩡! 나의 치구? 치구! 치구! 추구전자! 추구전자! 추구전자 좋아하나봐! 추구전자 좋아하나봐! 나도 추구전자 좋아하나봐! 아는 이름이 없고... 광박! 제재! 제재! 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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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box! 광박 그렇게 cop 얘는? 광박! 광박! 광박 덕消오세요! 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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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 우리 저 예림씨가 그물 잃어버렸대요. 여기 아까 놔둔다 없어졌다. 오른쪽 훔쳐놨을 수 있지. 누가 챙긴 것 같은데. 일단 찾아볼게요. 그냥 전박 두 개다 주면. 총 금 없었잖아. 자기는 한쪽으로 물자 그러는데. 자 결정하시고 다음 장소로 출발. 오케이 가운 고! 가시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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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무슨 오늘죠 진짜.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인데. 호랑이 장가. 내가 장가 가는 날은 없어요 호랑이. 뭐에요? 이게 뭐에요. 아 우리 금주에요 빨리.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잃어버렸네 예림이가 이 끝이야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스태프들이 관리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누가 뭐 치워놨나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야? 나와 빨리 누구야? 나오라고 왜 빨리 해? 누구한테 손들기 할까요? 누구야? 누구야? 아까 우리가 물총 쏘고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쏘고 어디다 놨대? 그 자리에 딱 쏘고 우리 다음에 누가 가져왔지? 물총을? 아 하하 왜 나 왜? 왜? 여기 없다고 그랬어? 그래 그랬나요? 그 자리가? 가야 가 가져와 내꺼에요 이거 이거 내꺼 이거 내꺼에요 아니 사유리씨 그게 아니고 얘가 훔쳐졌어요 물총을?